후원 후원 누궁아 꽃 누궁아 꽃 CI 쳐주시고 아이템 있는거 다 빼주시고 CI 쳐주시고 룰이 있으니까 읽으시고 누궁아 꽃 돌인가? 아 자간이네 전판에 벌칙이 없었으니까 이번판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사는 자인 없다고 되있는데 걸리는 기준이 뭐임? 걸리는 기준이 뭐냐고? 많이 걸린거임? 아니아니 잡혔을거나 만약에 잡혔잖아 하다가 잡혔어 저기 보여? 감옥에다가 풀어줘가지고 잡혔어 그 사람이 걸리는거고 포인트에 한 번 올라가니까 세판 할거? 세판? 네판? 어어 만약에 아니면 다 잡혔어 맨 첫번째 잡힌사람 아 다 똑같이 동점일때 그럼 일단 첫번째는 걸리면 안되겠다 일단 첫번째는 심웅이 오케이 일단 심웅이요 육아고치 피셨습니다 블록버스 슬레이가 뒤돌았을때 이동간은 광훈이 열렸을때 안전지역을 이동해야되니 이 게임을 벌치겠습니다 첫번째 걸린사람이 아 아니지 그럼 빨리 가! 바보야 여기 안에 있으면 안걸리지 뭉아고치 피셨으면 다들 알고있으니까 햇빛이 선명하게 희망할때는 염무 불가능해요 그냥 염무 자체에서 못써 나 염무를 아예 못쓰는데 못쓰도록 하죠 광합성하러가자 염무 엑스 염무 엑스 거기서 날라갈 생각하지마라 도망갈때만 못쓰는거잖아 염무 도망갈때만 못쓰는거잖아 염무 도망갈때만 못쓰는거잖아 염무 도망갈때만 못쓰는거잖아 모궁하고치 피었습니다 유린이 형 나와 아냐 아니 점프하는거 본명해봤어 타원을 그리면서 날라가는거 봤어 타원 아니야 타원 아니야 내가 그 사이에 많은것들을 봤거든 내가 그때 루런이도 보고 루런이도 보고 형 배가족도 봤어 일로와 타원 아니야 그거 알았어 자 아싸 마음 움직여야지 이거 이렇게 술레를 놀리는겁니다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람쥐 아 잘참네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어 어 어 parked 틱장에 있어요 으허허허허허Well 외 para 하여 야 왜왜 아 아냐 산거랑 안걸려 pop 난 안걸려 이리오 으아아아 타원 강압성 하려고 빨리 앞으로 오지 말고 빨리 가 오 강압성이다 잠시만요 저 씨로를 움직이고 왔거든요 아냐아냐아냐아냐 나 봤거든? 니 뒤도 왔을때 간거야 쳐와 내가 봤잖아 아니야 아니야 못봤어 못봤어 아니야 못봤어 못봤어 빨리가 빨리와 오 나 프리즌브레이커 찍을수 있는데? 오 나 프리즌브레이커 찍을수 있는데? 오 나 프리즌브레이커 오 나 프리즌브레이커 들어가 문열 들어가라고 들어갔잖아 아 제발 좀 쳐들어가 됐어 다다 아니 디질해 저기요 저기서 씨로 찍는거 같거든요 앞에있던 사람이 두 명있거든요 저기요 저기요 예 분명히 분명히 계단 앞에 있는걸로 기억하네 뭐죠? 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텔레포터고요 어? 감옥 나왔어요 밴 시켜주세요 오케이 아니 치지마라 오케이 바로 밴 갑니다 자 합니다 무궁한꽃이 피었습니다 좌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시끄럽다 시 저희 축지 뽑습니다 축지 뽑세요? 조심하세요 프리즌브레이커 찍을수 있으면 과목에서 무궁한꽃이 피었습니다 아흫흐흐흫흐흫흫흫흐흫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힛 여기 뻐겨 있어야 겠다 브리즈 앤 브레이커 요우 요우 야 안보여 이색끼야 안보여 잠깐만요 이 19범이거든요 둘이 뭔가 미묘한 접촉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왜 그렇게 자세히 보죠? 아 변제들끼 애들이 막 벌어나온다 귀여워 아니 감옥 굴려면 진짜 죽여버릴거야 헐 죽인 때 저한테 귀여워요 시끄러웠고 이리로와 위에 있는데 나와 나와 야 진짜 걸렸다 못썼었다 니두나 잠시만요 저 발달깨처럼 어떻게 좀 안으로 좀 곱게 들어가 있으면 안돼? 곱게 좀 있어 당신의 연인이 죽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인이 이렇게 미쳤나봐 슬퍼요 잠만 나 이거 안 보여 뭐가? 다시 한 번 해줘 오케이 자 여기 제 새끼술관 아프거든요 빨리 해줄래요? 대가리가 여기 사람이거든요 무궁화꽃이 비었습니다 쟤 나만 본다 쟤 아 저기 있구나 다가오고 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야 근데 누구 터치해야돼? 이거 버튼 여기 버튼 버튼 터치해야돼? 여기 여기 보이지요 그리고 내가 딱 팍팍한테 치면은 바로 걸리는거야 바이올루나 빨리 와요 시끄러워요 왜 계속 거기 가만히있나요 나도 움직여야되 동상인들 동상인들 동화꽃이 비었습니다 거의 자유의 유신상 이 새끼 못봐 위에 있는데 상당히 매섭다 거의 시믕 류이신급 거의 시믕 류이신 몸주역 테스트 했어요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아니야 솔직히 아니야 어째x2 긴 precisa 인정 불나봐 베빙 Osова 여기 세 명 왜 이렇게 가만히 서있어요 아주 귀엽다 야 내 옆으로 떨어져 더워 더워 아 나 더워 에어컨 안 틀어져 다 가보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안 누르는데? 안 눌러 됐다 안 눌러 그러다 니 위 잡힘 버튼 할 때 좀만 옆으로 가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나 좀 크게 줄래? 안 들렸어 안 들어 안 들렸다니까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나 들어갈거야 나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왜 나와 왜 나와 도망가라 걸렸어 내가 열어야 되는데 안 움직였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라고 왜 있냐 아니야 내가 들어온거야 여기 두고있어 오케이 여기 두고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있어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아니요?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안 하세요? 들어갈거 안돼 님들 빨리 오세요 웅하꽃이 피었습니다 어? 잡혔어 잡혔어 황하꽃이 피었습니다 빨리 빨리 프레이커 브레이커 어 깜짝아 구라이 뭐야? 구라이 뭐던데 저기 빨간색 하나 안으로 움직이는데요? 잘 움직이는데요? 아니 빨리 니들 암구나 빨리 눌러주세요 어옹 얘 여기서 뭐 이런 느낌이구나 흐흐흫 흐흐흐흫 구름 구름 나라야 너 보고 잘 보니 나 오 빨리 와 얘들아 빨리 누르라고 아문나 나라 어디있는데 나라 저우 안녕하세요 보이나 보네 남집어 왔습니다 빨리 와 얘들아 다 들어와 빨리 다 들어와 빨리 왓 빨리 좀 눌러 이거 안 볼 때 들어오면 돼 용인 잡힘? 아냐 안 잡힘 아니 앉아서 아니 시끄러워서 공화기 힘들어? 안 움직임? 시끄러워서 제 시원하게 모습을 하나도 안 와요 just 좀 조용히 있어봐요 안에 있는 사람들 알게 okay 왜 내가 누가 쳤는데? 코딱지 내 여기 있다 코딱지 조용히 해봐 잠깐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히히히히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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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린 나 나 나 내가 아니 나라가 눌린지 모르고 나임이 1포인트로 나임 0 1 자 이제 다 공평하게 한 번씩만 걸리자 히히히 으헤 미신을 장일까지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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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즘 브레이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히히히 뭐야 분신술 쓰는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어? 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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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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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도망가 어 그래 도망가 빨리 빨리 일로와 이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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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라고 저기다 꼬린 стали 빵 미 Kre 히히 아 로고 어 carrot certain 아주 선명하게 움직이더군 아주 선명하게 움직여 둘 다 일로와 안녕 루인아 안녕 공기 들어가 안쪽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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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헬를레이먼 여기 안티 구조 여기 안티 구조 어떻게 해 진짜 웃겨 아 너 배 아파 양털 어 야 은신 분신 아니 은신술 흐흐흐흐흐흐흫 ㅋㅋㅋㅋㅋ 야 어 나 어딜게 여기 있지 아 잠시만 아 뭐야 아니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어 이거 내가 때렸어 미안해 이리로와 아니야 내가 때려서 그래 내가 때려서 빻공 어 어? 나 안했어 얘네들 뭐.. 아.. 비가 뒤돌아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 해봐. 중앙화꽃이 피했습니다 버튼 여깄어? 구조 다율짱히 잠깐만 생존자 왜 이렇게 쩌워지냐 안녕 시루 시루야 이건 걸렸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걸렸어 걸렸어 들어와 시루 여기 여우모빙은 더 재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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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해말들어 나도 나도 4명 남은.. 아 2명 남은건가 근데 여긴 주리로 해놓자 이따가 자 일단 갑옷 무시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다 나오려고 해 다율차니 구조 다율차니 구조 유리도 하면 안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라오라오라오라 루..루잉창 다묘오 다묘오 루잉창 다묘오 아이유 미쳤다 아이유 미쳤다 헤헷 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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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루잉창 다묘오 야 너 술래 너 술래 아하하하 아 몇명 잡아도 돼 뭐래? 잠깐만잠깐만 너먴 나라라 하나 잡았고 잠깐만잠깐만 시믕장다이스키 시믕장 다이스키 왜 나라 하나달라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누우 잡혔냐? 잡히면 1포인트 올라간거 아니야? 누구누 잡혔어? 라임 루인 라임 루인 라 라 시모 자 세이프! 됐다 라임이 루인이 라 라 시모 자 여러분들 추천하시니까 구독하기 위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껄린 사람 이리와봐 어떻게 하는거야? 껄린 사람 와봐 어 루인 형 봐야지 이리와봐 이리와봐 자 1편이 구조 이제 여우위 하면 돼 주먹 가위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어 어 나라 나라하고 라임이 넌 뭐임? 너 왜? 너 왜? 너 왜? 뭐가? 너 왜해? 라임은 너도 와 라라 당첨어 나 저거 죽어버릴거야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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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위보 저기 라임 부인 라라 시모기라 쓰길래 나 라임 포인트 걸린 사람 적어달라길래 아 그럼 라임 라임 라라네 괜히 나갔었대 지금 라라하고 라임이 형 그거 그거 진짜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몰라 자연스러워 그럼 나 아무것도 안는 듯이 했어 빨리 뒤돌고 해 와 꽃이 피었습니다 어 라임님은 로어 샘 야 아 아 야 내 뒤에 내 뒤에 무서웠음 핏밟고 있음 기신이 빨리 가 빨리 가 라 라짱 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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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그죠 이 그죠 이 그죠 아 떨어진 겁니다 아 아 떨어진 이유가 저 중력이요 중력 아 오케이 물리법칙 엔진이 여기까지 작동 하네요 띡도 님 찔끗집고 울리시는데 아니요 아니 내긴 내긴 아 아 암 아니 아 라임이 형 도오로 들어가 와 자예 누나 왜 니 사시나 맨 쇼 떨어지는 거 쪼 야 니가 발로냐? 나의 미사일출 나의 미사일출 나의 미사일출 나 자유의 몸이 되었어 문 닫아줘요 문 닫아줘 아 혼자 닫을 수 있어 빅톤이 혼자서 닫아 에바였어 한 발짝 움직였어 나? 안 움직였는데? 움직였어 진짜 안 움직였어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나의 라임이 형 뭐지? 나 진짜 안 움직였어 아무도 안걸렸네 아니야 진짜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아무도 안걸렸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나의 라임이 어떻게 해 왜 아무도 안 움직여 뒤에 보고 가야돼 너 너 뭐해 이 새끼 최소 너픈데? 아니 라임이 형 뭐야 거기서 바닥이야? 뭐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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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이한누나 어? 컴온 아니야 나 거 나 멈췄어 나 딱 멈췄어 내려오는 것도 아니야 어? 나라 니가 보는게 너무 빨라 빠르다고? 응 말하는거랑 빨라 나 옆에 보고있어서 니 말듭 움직인거야 그래 응 험 웅화꽂이 피었습니다 야 좀 빨라 조금만CHANCHANI 조금만 조금 묵꽃피 웅화꽂이피었습니다 그렇지 이거 인정해줘야되나 아니다 웅화꽂이피었습니다 야 야 누나 어? 시러니 하니이 걸어다니 다가 멈추는 걸 넘보고 어떻게하라고 오오오오오오 이거 마크가 원래 그래 마크가 원래 그래? 난 보고 말았다 어우 저거 루인님 올라오세요 무슨 루인이니까 루인이 오세요 혹시 니비 본 루인이 인울인이니까 이루인이니까 이루인이니까 둘 다 오세요 나 오라고? 응 루인 좀나 애벌레처럼 귀여우네 오 오세요 그냥 ㄹㄹㄹㄹㄹㅇ ㄹㄹㄹㄹㄹㄹ아 아 오오오오오w 오 화려했어 루임 웅악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일종 군대감 이런거 많이 볼것같은데 야 지금 많이 받으자 개잘한다 가빈꽃이 피었습니다 라라찬 라라찬 이거 봐봐 라라찬 응? 이거 봐봐 라라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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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야 뒤봐봐 나 봐봐 컴온 어그.. 어그로가 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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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김 시모님 아이고 하늘이 맑다 아아 나라님 시작하세요 아니 시모님 걸렸어요 아 야 들켰으면 솔직히 가라 야 라임 나루토 소반술 울칭이 아니 울칭이라니 아니 울칭이라니 얘 치달 아니었어 야 라라야 라라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옆에 봐봐 옆에 봐봐 오 라라 나 똥싸움 아 죄송 아 쌈? 큰일났네 이거 아 냄새 나요 빨리 내보내줘 고치 피었습니다 냄새나다고 여기 내보내달라고 나도 방금 말한거 좀 아니었다고 생각해 여기 냄새나다고 내보내줘 빨리 아 저기 파란색 머리가 움직인거 같았는데 아니겠지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오 얘들 잘한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난 나루토가 되보려고해 오늘은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오오 키스 미 달리 키스 미 키스 미 투나잇 어 방금 움직이는거 아니야 나 키보드에 손 떼고 있었어 아니야 근데 쉬프트는 눌러줬어 계속 집어치고 있어 좋아 오 나 탈출하는줄 오 씨 마세요 오 나 나와줬어 아 제발 못하겠는데 위 얹혀있지마 계속 나오잖아 밖으로 맞아 나처럼 숨 안 깔려있으면 얹혀있지마 나 숨 깔려있어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좋아 시루야 그쪽 방향이 아니야 무섭다 어디 보는거야 어디 교통사고 내려고 시루스타시야 아 놓쳐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시루 도망갈 준비하네 어 살짝 움직인거 같은데 마크가 원래 이래? 미키 누군지 알았지 루인인줄 알았어 이거 열리고 바로 잡아도 돼 열리고 나서 바로 갑니다 오케이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시루야 가지마 어디있어 어디있어 저 교통사고 내려가 아니 아저씨야 우리도 좀 내보내줘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버튼 누를줄 몰라? 아 야 가만있어 아 야 가만있어 때리지마 말 있는거 같았었는데 이상하네 야 닉돈형은 어디감? Ó 로마니 우익 요 répond 나 잡은거야 루인인 이게 바로 페길란거다 아아 바로퇴 있어 오키 라임이 있어 라 heating 대빈더니 우리는 나라에게 파워반다 파워 저기 저기 라라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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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터널 아냐 난 도망 안가 저쪽 저쪽 반대쪽 저쪽 빨간 짓 우리는 라라에게 상의한다 때렸어 때렸어 아 3명 3명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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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네 라임아 제불로 맞춰 아 안돼 안돼 제물 받았잖아요 그냥 가세요 얏 가세요 고마워요 헬로 어디 뛰어 어디 뛰어 시믕샷이 그려 시믕샷이 그려 시믕이 맞았어 야 몇명이야 2 3 4 5 루인님 예 루인 안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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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이렇게 4명 안 맞았잖아 맞았잖아 안 맞았어 어 싫어요 싫어요 아 걔 시루야 걔는 시루라고 내가 맞았어 루인 어디있냐 와 다섯 루인에 킬러다 내가 나 안 보이냐 아 저기 있네 와 미친 존재감 봐 아 아 아 가위 가위 보 하자 뭐가 무기라고 묵지 빠 아니 묵지 빠 묵지 빠 자 하자 하나 둘 셋 뭐 가위가위보 하라고 미친 놈아 가위 가위 바위 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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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위 보 가위 바위 보 어 어 어 너희 둘 너희 둘 형 나 여기에서 쥐면 벌칙이야 형 형 형 나 여기에서 쥐면 벌칙이야 오케이 한 방이 끝났다 남자네 한 방 가위 가위 보 가위 바위 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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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에에bum 벌칙이.. 라임 있어니 그죠. 라임 차니 그죠. 저 게임 끝난거 아닌가요? 게임 끝났는데요? 라임 벌칙인데요? 어? 벌칙 가면? 닥쳐. 닥쳐 난 게임을 할꺼야. 오, 닥쳐 난 게임을 할꺼야. 이랬어? 그러면 한판 더 하자. 여기서 라라 걸리면 어차피 라임. 어? 나 안걸려야지? 오케이. 니가 걸려도 어차피 라임형 아니야? 안 나가도, 안 나가도 너무 안나가면 안 나가면 안 돼. 그래 그럼 삼성대기로 하자 야 우리 스무 점프 내기할래? 어 나 스무 못해 난 스무? 난 스무가 없어 스무로 점프하는거 난 여기 아니 그런거 안된다니까 여물을 써야되잖아 여기다 잠수좀 우리 닉또님 멀리날리게 하자 닉또님 멀리날리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닉또 가만있어 닉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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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요즘 철새들은 순간이동을 쓰는거 닉또 닉또 잠수타도 돼 이리와 아니 한판 더야 한판 더야 뭐야 한판 더하자고? 끝 자 이번게임에 벌칙금 라임이 어떻게 정하지? 그럼 이제 벌칙금으로 가야지 뭐 뽑는것도 있어요? 디스펜서 만들어야되요 비스펜서 만들어야되요 아 그 옛날처럼 그거야? 막 한사람이 지정해준거 다 넣어가지고 그거 뽑는거 알아? 비키님 다 오피좀 줘봐 여기서 뽑자 여기서 뽑자 비키님 한개씩만 하자 한개씩 다 적재 내가 만들게 자 여러분들 벌칙 영상은 이거 하죠 이거 다 보고 하죠 몇명꼬 일곱명이야? 아마? 아아 아아 가사뿐이 가져봐 라임차 니크조 뀨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아쩌념 어 어 어 으음 미키야 너도 써 미키 닉돈 대신 미키가 써 어 그러면 되겠다 아 라임이한테 뭘 해주면 되니까 써 써 써 뭐 할까 미키야 지금 없으니까 지금 화면 부족하니까 이렇게 키가 넷이 하면 되잖아 라임이가 벌칙 담당이지? 라임이 고음죽 테스트 했으니까 저음주욕 아니 저음주욕 재미없어 장음주욕 할까? 아이디 장음주욕? 몽캠 적으면 안되죠 아? 몽캠 캠캠키고 위글위글에 맞춰서 섹시댄스 개이득 좋아요 낙캠 안되는데? 여덟송이야 여러분들 여덟송 어 부서졌어 그러면 섹시한 목소리로 넣어요? 롤 냉겜 다섯판 치기 어 헐 이거 좀 심하다 롤 롤 브론즈 옷찍기 롤 롤 브론즈 옷찍기 오오 전화쉽다 일주일간 욕판 일주일간 롤 금지 롤 탈퇴 야 애 죽으라고 하는거 같아 일주일안에 롤 다이아찍기 롤 탈퇴 일주일안에 플레일 가기 롤 개탈 아냐 너 금전전 그그그 재산하고 재산은 손대지마자 얘들아 와 미친 80만원 질렀는데 개탈 한번 해야돼 와 개탈이래 미쳤나봐 세븐나이츠 탈퇴하기 하핳 삐이 내 세나 탈퇴 노노노노 안할거임 하핳 세나는 내 5달을 공들여서 만든건데 세나 세나 여덟명 팔기 세나 육성탈기 육성합성하기 육성합성하기 육성팔기 뭐하지? 아 뭐하지? 나도 당한게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걸라구 큰일이네 라이비 라토스 좀 늘려오기 그래서 얘들아 다 나한테 줘봐 아직 안쓰 잠깐만 세인아 육성팔기 오 야 이거 어때 세인팔기 나 괜히 괜히 심했다 진짜 심하다 뭐한테 둬야돼? 아일린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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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내가 영웅분해를 할게 그럴바엔 아니 절대 뭔가 남으면 안돼 라임 깔끔하게 한 벌 남으면 안된대 너무 세나 세나 좀 하지마 세나는 좀 심하다 근데 재산 건들지마자니까 재산 나 무과금이라고 나한테 몇명이지 우리가? 지금 어벤져 키우고있는 삭제하기 어? 그런거 하지마 나 그저께 시작했는데 꿈과 희망을 다 파기시키대 기다려봐 적고있으니까 야 이하나 이거 책 몇개 꺼냈어? 나 일곱개인가 여덟개 꺼냈어 하나 말해주는데 걸칭 영상이 적절한걸로 써 유튜브에 올린팔기 그러니까 내 말이 유튜브에 올린팔기 유튜브에 올린팔기 샹 샹 안녕하세요 시루라고 해요 저는 내가 없어 노답이죠 이벌댕 아 임아 내가 대본 적어줄테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거야 알았어 거기에다 책에다 써 사진 찍어놨고 내일 할게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진짜 어 닉 니그도놈 뭐하지? 닉도놈 김에 벌칙 적어 뭐야 한사람 더 많아지는거야? 아니 그 닉퀴거 지금 패면 안돼? 아냐아냐 됐어 됐어 내 키 올려서 내 목살하시자 벌칙을 벌칙은 많을수록 좋은거에요 누가 그러고? 아 닉도놈이 멀리날리게 해보고싶었는데 아 닉도놈이 멀리날리게 해보고싶었는데 어 뭔게 게임이야? 황소임? 어? 놀.. 놀타이티 어 형 형 그거 재산을 건드는거야 내 80만원을 건든다고 그거 하나면은 내 컴퓨터를 하나 잡는데 어깨어깨 여기 브런지 오가기 하하 존나 너무하네 잠시만 잠시만 나 재밌는거 생각해놨어 같이 캔 유 비 마 로달 오예 지크 그런거 머릿쓰지마 하핳 이거 막 뭔가 사슴벌레같이 않으면 이렇게 벽에 쫙 붙어있으면 하핰핳핳핳 와 이거 진짜 대박 이건 진짜 좋다 루! 루! 에? 루! 귀엽지 사랑스럽지 깜짝이야 오드일송 오예 오드일송 그거 괜찮게 해 루이 니키 내가 널 아니야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누면 애들이 뿐다고 또 야 이 안아 요 이 안 응? 이거 한번 읽어봐 두개씩 적어야 돼? 왜 니가 다 먹냐? 아 하나 뭐 먹어 뭐 먹어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이거 읽어봐 야 이 안에 넣어 너 나와 미키 이 하나 넣어 읽지 말고 넣어 이 하나? 지로야 응? 너 참 한심한 거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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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어 다 넣었어? 아니 하나 더 미키 너 나오라니까 이거 책가기 편인데? 네 넣어 그냥? 어 넣어 자 이름 내가 그냥 아직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에이 이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적는다고 책에 티가 나잖아 하키 됐어 하키 자 애들아 다 뒤로가 네 여기 들어오지마 야 라이마 들어와 난가 안갓 기다려봐 기다려봐 뭐야 다 넣었어? 응 어 뿜으면 돼 자 니가 읽어주면 돼 누구꺼야 누구꺼 일단 내꺼 아니다 읽어주면 돼 어? 뭐야 읽어 라이마 천천히 읽어 어? 어 싫어꺼면 답이 없는데 어 나 미키꺼 뽑혔어 에이 한 달간 닉네임 3.8cm 아기 아 내꺼 3.3 근데 닉네임 뭘로 바꾸라고 어디꺼 스카이프 해 스카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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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한데 한 달간 20일? 30일이 그러니까 7월 20일 네 내꺼 3.7 3.7 3.8 바꾸 그리고 무드메세지 반올림해서 4cm 해 아니 야 카드 하나 더하자 이거 반올림하면 아이 그러면 이걸 아이 바꾸고 딴걸 딴걸 뽑으라 하든가 그래 그럼 그래 그래 이거는 버려가 갑자기 저저저 라이 궁금하겠어 미키가 왜 적었어 아 닉돈이 없어가지고 닉돈이 없어가지고 닉돈 대신 적그랬는데 왜 나 나 온다고만 안했잖아 뽑아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딱 이하니껀데 아 말해봐 또르르 스르르르 부를게 다시한번 아 맞아 아 아 또 영상 각인가요? 또 내 귀가 아파지는 각인가요? 아 아깝다 아 나 영상 부르고 싶었는데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벌칙 영상은 내일 준비가 다 되는데 롤에 있구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씩 더 알려줄게 굉장ating 반가로 음료 블레이드백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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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